고급 자동차와 명품 패션이 만나 새로운 프리미엄의 브랜드를 창출했다. 현대자동차, 회장 정몽부, 은 17일, 화, 서울 청담동 비욘드 뮤지엄에서 타고, 영그디엔진을 탑재한 제네시스 프라다 프라다를 출시하고 본격 시판에 나섰다. 제네시스 프라다는 현대차가 올해 초사롭게 발표한 브랜드 슬로건 부싱킹. 루타 시빌리티즈를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감성 가치를 제공코자 세계적 명품 브랜드 프라다와 함께 개발한 고풍격 프리미엄 세단이다. 지난 2009년 서울 모터쇼에서 처음 소개된 제네시스 프라다는 현대차와 프라다가 2년간 공동으로 디자인 개발을 완료한 모델이다. 이번 제네시스 프라다 출시는 분명히 최초로 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세계적인 명품 패션하우스와 협법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기업 이미지에 변화를 꾀했다는 평가다. 제네시스 프라다는 모던하면서도 고급스러움에 갖춘 제네시스의 매해관 디자인의 프라다만의 혁신성과 정교함이 반영된 럭셔리한 품격의 디자인 요소가 조화를 이뤄 제네시스의 역동성과 세련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고풍격을 창조했다. 제네시스 프라다는 20대 출구의 엔진에 선정된 파호 0급이 엔진을 탑재해 출구출력 430마력, 2대 투표 52 킬로그램은 염진 2km로 중급 최고의 강력한 동력 성능을 확보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프라다의 본격 출시와 함께 품격과 명성에 걸맞는 프리미엄 VIP 마케팅을 프라다와 공동으로 정대의 고객들에게 최상의 편의와 만족을 제공할 계획이다. 럭셔리한 펄의 느낌을 강조하기 위한 특수 도장 방식이 적용된 블랙레로, 블랙무로, 블루 발티코, 블루 볼티코, 브라운 무로, 브라운 무로의 3가지 전용 컬러는 보다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제네시스 프라다에는 풀 어댑티브, 풀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 프리 테이프 시트벨트, PSD, 인텔리전트 엑셀 페달, IF 등의 최첨단 안전 사양과 스마트 크로즈 컨트롤, SCC, 리어 모니터 후성 6분의 파워 시트 등 최고급 편의 사양을 기본 적용해 고객에게 최상의 만족을 제공한다. 정승석 플로어 콘솔 측면의 제네시스 프라다의 로고와 차량 고유번호가 새겨진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시리얼 넘버 플레이트를 부착하고, 양사 공동작업으로 특별 제작된 사피아노 패턴 가죽의 고급 키월더와 북케이스를 함께 제공해 고객의 감성품질은 물론 한정 소유에 따른 로열티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제네시스 프라다는 현대차의 브랜드 방향성인 모던 프리미엄을 반영한 새로운 시도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프라다 만이까지는 프리미엄과 희소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문 생산 방식을 통해 국내의 1200대만을 한정 생산해 판매할 계획이며, 일부는 해외 국가에도 한정 수량을 판매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제네시스 프라다는 GP500 단일 모델로 운영되며, 판매가격은 7,900만원이다.